굿모닝 유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현장 새벽 예배가 날로 뜨겁습니다 찬송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매일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0편 말씀을 묵상 끝내고 전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 있죠 특별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그 솔로몬의 고백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도서 전체에 주된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삿짐이 왔잖아요 저희가요 한참 웃었어요 왜냐하면 가져올 짐이 있고 또 안 가져올 짐이 있고 버릴 짐이 있는데 이건 잘 분류를 했어요 신중을 기해서 분류하고 또 분류했는데 어제 이제 나가다가 그 가라지에 나가봤는데 눈삽이 와 있더라고요 저희 달라스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잖아요 그쪽 지역에서는 눈삽이 필수품이었는데 이걸 이제 옆집에 주고 온다는 것을 그걸 다 분류했는데 어떻게 와 있더라고요 정작 제가 갖고 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계 충전기인데 그걸 또 놓고 와가지고 지금 시계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짐 챙기는 것은 해도 이렇게 허탈하게 엉뚱한 일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사람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요 하면서 아니면 뭐 돌은 베개요 하늘은 이불이구나 하면서 하는 분들 수고하기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딱 좋은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해 아래 그러니까 세상과 사회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즉 죄에 쌓여져 있는 삶을 말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을 말해요 우리 인생도 죄에 쌓여 있는 삶 그리고 죄가 있는 삶이 되면 덧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고백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 이 세상에 창조된 그 인간의 시작 때 들어온 그 죄 때문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면 우리가 헛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무익을 주잖아요 그런데 죄를 벗으면 우리의 삶은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결국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의 영향력을 없애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십니다 죄의 이슈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죄를 해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삶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또 축복된 삶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내 삶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져요 예수님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완전해집니다 세상은 헛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로 유익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쁨과 평강과 또 환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하나님 헛되고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삶, 복된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이 vagy, 하나님 Nobelже 예수님께 Когда 다 되faced Podcast utto 예수님 공감 업로드 예수님 affairs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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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